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의 베스트탁 황주명입니다 또 한 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항상 공존하는 시장이 함께 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선택과 집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2차전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시장 앙준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았죠? 그 스토리도 함께 풀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또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보내주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참여코드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 지금 보시게 되면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시니까요 또 오셔가지고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하기 전에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샵 3772를 통해서 종목면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교재 두 권과 또 무료 체험권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과 어떻게 마감됐는지 여러분들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베스트 스탁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 빠진다고 할 때 시장 안 빠진다고 다 두려워할 때 베스트 스탁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죠 아직은 아니다 왜 아니냐 메타버스와 이천전지가 함께 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맞았죠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지표를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시장을 통해서 보드겠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 정도 금리 인상을 했고요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 해치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차라리 잘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평이 더 큽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실 시장에서 큰 영향은 아니에요 다음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근데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테이프를 감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었던 테이프를 다시 대감는 거죠 송곳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세율은 보였지만 결국 나스닥과 SMP 지수는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메타버스와 2차전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를 진짜 목 놓아 애쳤던 것 같습니다 시장 어려울 때 아마 가장 많이 메타버스 얘기한 사람은 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는 좋았다 근데 이제 빅스도 지금 쌍바닥 이후에 행바닥 팩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합주가 지수도 괜찮았습니다 3,164.65에서 3,161.00 포인트로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손해보셨던 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지수는 많이 올라가서 제대로 수익 못 보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뭐냐면 박쥐처럼 조금 시장 안 좋아지면 빠진다 또 조금 시장 좋아지면 좋아진다 조금은 좋아지니까 막 좋아진다 그러고 그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중환 특징 좀 보겠는데 결국은 그거야 2차전지와 메타버스예요 제가 진짜 2차전지와 메타버스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아니 스테지죠 그 셧다운 폐지주로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습니다 게임주들도요 이제는 결국은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또 반등이 나왔고 물론 마지막 종가상에 밀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W게임즈 이런 종목들 다 한 번씩 움직여줬잖아요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 갔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DDR5 관련된 종목 보셔라 DDR5은 뭐예요 우리가 CPU 인텔 쪽에서 CPU로 바꿨기 때문에 그 CPU에 맞춰서 책상이 커져야 돼요 그 책상이 커지는 게 뭐예요? 램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주기역장치, 보기역장치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임시기역장치라고 우리가 램은 얘기를 하는데 그 램 중에 하나의 용어가 DDR5인 겁니다 CPU 변경 이후에 여러 가지 IT들의 대변화 제가 미리 예견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IT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게임 공부도 엄청나게 하는 게 이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심텍, DI, 수성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지금 DDR5 관련된 종목으로 두 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심텍 같은 경우도 눌렸다 다시 가고 눌렸다 다시 가고 그 다음에 D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 수성이노베이션은 자회사, 퓨처하이테크가 있는데 SKRX 1차 밴더죠 근데 거기서도 지금 텐스 소켓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고요 결국 시장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 기반에서 지금은 뭐예요? 혁명 기반, 혁신 기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 트렌드 MG세대라고 부릅니다 MG세대라는 건 밀레니엄과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 원주민을 MG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는요 결국은 어떤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예전에 있었던 기존의 금융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의 세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IT 혁신이나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2차전지도 잘 갔습니다 2차전지, 황주명 하면 생각나는 종목 있죠 뭡니까? 기존 종목들에 대한 약세 여름을 예측드리면서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난다 MK전자, 코스모학, 상하프론테크 어느 누구도 잘 찝지 않았던 3대 종목이었습니다 MK전자, 코스모학,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 가기 시작했죠 게임주들, 2차전지, 메타버스 앞으로 진행해야 될 슈퍼사이클의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전일장 흐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문의주시면 됩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02377에 0263번 문자 샵 377이고요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세요 황 대표님은 보조지표 안 보시나요? 저 보조지표를 진짜 원서 다 읽어봤어요 만약에 오늘 조금 보조지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 로직에 대한 부분들 함께 할 텐데 그래서 시청자님들 아시죠?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할 테니까 또 오셔서 많은 부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와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문자부터 그럼 체크해볼까요? 문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 좋은 종목이죠 솔로스 첨단 소재 6만원 비중 30%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솔로스 첨단 소재는 어떤 사이클에 포함이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겠죠 2차전지입니까? 메타버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NFT입니까?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전지박, 동박 관련된 섹터인데 후발 주자입니다 후발 주자, SKC가 선발 주자고 솔로스 첨단 소재도 동박 쪽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 동박이라는 것은 반도체 과정에서도 쓰입니다 증착공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온주입할 때 그 전지박을 깔게 됩니다 그때 초극박을 쓸 때 알루미늄이나 구리를 씁니다 근데 그 전지박을 만들 때 구리가 훨씬 더 맞은 일은 좋습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는 어쨌든 간 전지박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은 2차전지 관련된 공정에 들어가는 제품에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많이 가긴 했어요 사실 2조입니다 시총이 시총이 2조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작년도 1260억 올해 한 1200억 나온다 하더라도 벌써 매출액 기준으로도 10배가 넘었습니다 2조 4천원 5천원까지 다시 한번 갈 수는 있습니다 아직 모멘텀이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많이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만원 매수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6만 2천 5백원이 되면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눌렸을 때 이 종목이 안 간다가 아니라 잘 사자입니다 목표가는 6만 2천 5백원 제시 드리고 손전랭은 5만 5천원 드리는데 저라면 오히려 6만 2천 5백원에 빨리 매도하고 다시 5만 2천 5백원 내려왔을 때부터 안 오면 다른 종목 하면 되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숨고르기 장소에서 고르자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6만원에 다시 한번 6만 2천 5백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6만 5천 5백원에서 매도하자 이거는 슈퍼사이클 중에 2천 2주 종목입니다 도널이 BAP 될 겁니다 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문의 주시기 전화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엔게임 가지고 있는데요 네 6천 중반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메타버스도 좀 관련돼 있고 여러 과목 그것도 좀 반응이 좋고 그래가지고 좀 길게 봐도 될까 해서 6천 중반서부터 조금 조금씩 모아서 이제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7,400원이 됐어요 20% 이제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좀 차익실험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포지션 자체가 엔게임 나쁘지 않습니다 열흘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금 뭐 NFT라든지 엔게임 당연히 그 사업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회사가 영업이익도 좀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매출액도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업체인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한 424억 올해 제가 볼 때는 잘만하면 500억 넘어갑니다 그러면 매출액 500억에 영업이익 120억이면 120억에 20% 펄 20% 정도 잡으면 영업이익 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2400억 정도 나와야 되는 회사거든요 2400억이면 지금 자리에서 1600억이니까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으면 지금 구조에서 8500원에 8000원 잡고 50%면 4000원이 더 올라가야 되죠 전전 정고점 자리 다시 한번 11000원에서 12000원 도전한다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 무조건 밸레이션 평가도 중요하지만 악성 매물과 여러가지 요로식적으로 봤을 때 전 11500원 정도 매도 자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 제시 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78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70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7800원 손절 라인 목표가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습니까? 저기 한 가지가요 이거 혹시 저는 좀 제가 욕심이 커서 그랬는지 이게 진짜 되게 오랜만에 이거 저기 구조 들고 가는 거라서 저는 솔직히 15000원까지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표가가 점점 낮아져서 여태껏 들고 온 게 좀 억울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 그러면 11000원 아까 말씀하신 거 제시가 가격에서 끊어주고 다시 밑에서 잡는 게 나은지 끊어주고 다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끊고요 다시 이제 항상 8000원 밑에서 이 종목은 같이 밸레이션 평가로는 11000원이 지금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게임 시장이나 워낙 커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가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15000원 16000원도 갈 수 있지만 한번 끊고 다시 접근한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8000원 밑에서요?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다시 수익 볼 때는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략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엠게임은 어디 관련된 용목에 메타버스 관련된 용목이죠 2차전지의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의 플러스 제조 이 3대 사이클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영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네 감사합니다 시영현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면 매스카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원위 QNC 원위 QNC 매스당권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5800원에 10% 정도 가져있습니다 15800원 수입 중이시네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위 QNC는 어떤 부분 때문에 접근하시게 된 거세요? 제가 원래 원위 QNC를 15% 들고 있다가 5%는 차이시는 했는데 이게 요즘 계속 뒤집어 지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타이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도 되는지 원위 QNC 일단 회사는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그죠? 네네네 원위 QNC가 IPS 자체가 워낙 좋은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과정 중에 증착, 이온 웨이퍼에서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용유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번에 반도체 리포트는 제가 잘못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얘네 벤더가 삼성전자나 SK이닉스 쪽에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 부분 있고 동부하이텍이랑도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석용제품이랑 그 다음에 반도체 쿼츠 세라믹 쪽에 지금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실적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적정 가치 밸류에이션 봤을 때 작년도에 매출액이 드디어 5천억을 넘어갔거든요 저는 올해도 한 7천억? 충분히 5, 6천억 이상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20을 곱하면 1조가 갈 수 있느냐 지금 이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 자체가 회사 자체가 지금 시총이 7,400억인데 1조를 가냐 못 가냐 이거 고민하시면 내세요 종목이 빠지니 안 빠지니가 보다 이 종목은 1조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한 9천억 정도 지금 7,400억 정도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10%, 20% 정도 그럼 20% 정도라고 봤을 경우에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 한 3만 3, 4천 원 그러니까 3만 2천 4백 원을 찾고 고점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정도 평가를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청자님이라고 하면 저는 한 2만 9천 6백 원 정도에 매도할 것 같고요 차트들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목표가 2만 9천 6백 원 드리고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인 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나중에 또 내려오면 한 2만 원대부터 또 매집하는 겁니다 한 2만 천 원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정리를 하시자 정리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2만 9천 6백 원 전략 매도 의견 다시 그리고 2만 한 2천 5백 원부터 또 모아가시는 의견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의 QNC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구분해 드릴게요 어쨌든 트렌디에 대해서 항상 알고 가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의 매속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2만 2천 9백 원에 15%요 2만 2천 9백 원에 비중 15% 삼성 엔지니어링 특별하게 접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 좀 저 뭐야 실적이나 뭐 모든 게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들어갔었는데 좀 올랐다가 계속 그냥 지금 빠져가지고 다른 종목은 올라가는데 이거는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러네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좋은 회사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실적도 좋습니다 3만기까지 하게 되면은 매출액 한 3조 2천억 만들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2,572억 올해 뭐 최대 실적도 만들 수 있는 과정 사실 6조 단위부터 쉽게 안 올라왔는데 올해 만약에 한 7조 정도 간다고 하면은 매출액도 전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부채비율은 좀 높은데 원래 엔지니어링 플랜트 쪽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근데 기존 산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유가도 잘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모델이지만 요즘에 이제 좀 시장의 트렌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엔지니어링은 더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는 봅니다 더 가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시장 트렌드에는 부합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좋으나 시장 트렌드에 조금은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은 인기몰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정된 자금 속에서 어느 쪽에 인기가 몰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인기가 아직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총이 한 4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종목은 한 5조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 계산했을 때 2만 4, 5천 원 딱 그 자리에 저항이 많네요 자 2만 4, 5천 원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긴 흐름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최대 주제가 삼성 SDI고 튼드라 삼성 지원군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2만 4천 원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 자체는 1만 8천 원 이하부터는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렌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소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제가 2만 4천 원 전량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 예 혹시 이거는 선절과는 되게 안 해도 될까요? 선절 라인은 사실은 여기 대량 수급 나온 자리 항상 팁을 하나 드리면 대량 수급의 이전 캔들 6월 7일 캔들이거든요 그 자리인 1만 9천 2백 50원 그 1만 9천 원 선절 라인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목 자체가 아직 지금 사이클 자체는 실적이 계속 쏟아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만 4천 원 정리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은 트렌드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감각이 살아있어야지만 수익을 버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밸류셔프 평가 분석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여하신 종목명 매수값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고려재강이고요 2만 6천 8백 50원 9백 50원인가 8백 50원이고요 30% 9백 50원인가요? 네 9백 50원 네 네 그리고 그 평등 비중은 30% 비중은 30% 2만 2천 9백 50원 2만 4... 2만 6천 2만 6천 9백 50원 자 고려재강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4월 달에 들어갔었는데요 네 그때 수익이 났었어요 4월 말쯤에 들어가서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3만 5천을 보고 네 못 팔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3만 1천 얼마에서 빠지더라고요 네 얼마... 며칠 전에 매수값까지는 왔었어요 근데 또 빠져서 네 네 그리고 또 가는가 싶었더니 또 빠지고 사실... 네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매수까지는 다시 한번 오는 건지 손절을 쳐야 되는 건지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철강주가요 사실 철강주 중에서 고려재강이 정말 안 갔어요 사실은 가치는 굉장히 큰데 사실 철강 사이클 자체가 대한민국은 철강 사이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못 간 게 뭐냐면 트렌드에 안 맞아서 그래요 근데 철강 섹터로서 이 종목은 사실 가치평가 받으면요 원래 한 4만 원 가 있어야 돼요 종목 자체는 근데 벨레이션 가치평가 대비 지금 너무나 좀 저 두각을 받고 있는데 다시 올라올 겁니다 조만간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2만 6천 원에 950원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손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 다시 정고점까지 오니까 그러면 2만 제가 볼 때는 7200원 정도 그러니까 1%는 벌자고요 그래도 우리 수수료는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2만 7200원에 매도하세요 더 갈 겁니다 더 갈 건데 속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철강 쪽도 저는 사이클 자체는 좋습니다 아마 기대하고 계시면 3만 5천 원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속도적인 측면 때문에 2만 72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고요 철강 사이클 자체는 좋기 때문에 2만 2천 원 손절 라인은 잡아드리겠는데 크게 걱정 안 하지 마세요 우리 예강은 어차피 실적 받쳐주고 그다음에 철강 사이클 와 있고 다만 주퍼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2만 7200원 목표가 제시드리겠습니다 좀 해소되셨나요? 그러면 이 비중을 조금 아니 20% 줄이고 10%는 들고 가면 크래셔도 상관없어요 3만 원 넘게 갈 수 있는 건가요? 3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2만 7200원에 비중 20% 정리하고 10%는 에이 없다 이 종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강 사이클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만 제가 바라보는 메타버스 2차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제조업 사이클에 안 들어갈 뿐이지 사이클은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시청자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스컷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삼성물산이고요 삼성물산 네 13만 6천원에 20%요 13만 6천원에 비중 20% 삼성물산 뭐 특별하게 들고 가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유가? 삼성 네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 로 바뀌고 이러면 네 이때까지 못 갔던 실적이나 요즘 잘 삼성물산이 많이 좋아진다고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종목은 괜찮지 않을까 이순선지로 좀 담아놨지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 20% 좀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또 어떤 분 종목 상당할 때는 별 뭐 가지는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또 위로 장고랑할 때 하고 물론 네 좀 일단은 답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갑니다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도 실적 넘어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그렇죠? 영업이익 7200억 찍었는데 작년도에 8570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다시 일조 도전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일조를 찍느냐 못 찍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업이익 일조를 도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본이 한 33조 34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총이 24조면 좀 적정 가치 대비는 너무 다운되어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어느 쪽이 편입되려고 그러냐 포스코가 지금 철강보다 더 두각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죠 그죠? 삼성물산은 수소 쪽에 두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물산은 이제 수소에너지라든지 수소 이슈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적정 주가가 30조는 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게 30조 이상일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30조 가치로 봤을 때는 25조에 20%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13만 2천원에 그러니까 13만원을 잡고 20%를 더 계산하면 26만원이죠 그러면 15만 8천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무리 적정 주가를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차트가 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16만원의 정고점을 올해 찍은 적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15만 8천원까지는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이상은 워낙 삼성물산이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 다음은 저도 아직은 확실함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15만 8천원까지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6천원인데 종목 크게 올라간 거 없습니다 최저점이 7만 3천 5백원이고 지금 두 배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5만 제가 볼 때는 8천원 15만 8천원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우투자 되십시오 삼성물산은 수소 쪽에 좀 엮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섹터를 엮어드립니다 항상 테마를 알아야 주추가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수소 다만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에 편승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여오신 종목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종근당 바이오거든요 네 5만 6천원에 15%입니다 5만 6천원에 비중 15% 네 종근당 바이오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들어가신 겁니까?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한 6만원대에서 놀더라고요 네 쭉 보니까 뭐 들랑달랑한데 좀 그 당시에는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서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대로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네 이게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다른 종목을 갈아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일단은 회사는 종근당 우리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기업 중에 하나고 그중에 이제 종근당 홀딩스의 어떠한 자회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크게 내는 회사는 아닙니다 한 1300억 1400억 정도 내는 회사고 올해 이제 상반기 때는 좀 적자를 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2800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예전에 이제 과거 이슈 중에 하나가 스푸트니크V 위탁 생산 업체로서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적정 주가를 계산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 곱박이 한 3배 정도 한 3000억 에서 3500억 정도까지는 무난한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는 한번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오히려 시장에서 바이오가 한번 사이클적으로 불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려면 어느 쪽에 섹터나 한번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섹터에서 종분난 바이오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슈퍼사이클에서 대규모 상승이 나오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3500억이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상승 구간에 여력이 있다고 보면 1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64,000원 정도에 또 저항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56,000원은 크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64,000원에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더 파동이 강한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64,000원을 제시드리고요 선조라인은 46,000원 제시드리는데 지금 자리는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64,000원 매도 의견 제시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은당 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플러스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슈퍼사이클에게는 조금 아쉬운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 섹터 안에서 내 종목을 바라보는 힘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로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부여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신세 아 저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24,00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24,000원에 10%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특별하게 들어간 계기가 있으십니까 실적이 좀 좋아졌고요 앞으로 좀 발전 기전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추매가 가능한지 가격대에 얼마에 추매를 해야 될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변했다 변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포스코는 철강이었다면 지금의 포스코는 2차전지 대장격에 영향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내셔널 딱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무역 부문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철강 쪽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인터내셔널 무역 쪽에 있다 보니까 원자재 쪽에서도 이슈로 받고 있습니다 코발트 쪽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2차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핵심 부분 중에 NCM NCA, NCMA로 나누어지는데 결국 다 들어가 있는 게 N과 C입니다 N은 니켈이라고 그러고요 C는 코발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코발트에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까지 하게 되면 15조 정도 매출액을 만들었고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만들었습니다 올해 그냥 곱하기 단순 로직으로 와서 2일을 간다고 하면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근데 2조 6천억 좀 굉장히 많이 저렴한 종목에 포함이 되죠 그럼 우리가 단순 로직으로 본다 하더라도 6천억 기준으로 5배 하게 되면 한 3조 6배 하게 되면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3조 제가 볼 때는 6천억 정도까지 로직으로 보게 되면 한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2만 8천원에서 한번 내려온 것 같긴 합니다 전고점이 2만 8천원인데 다시 한번 전고 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8천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뭐 굳이 큰 힘이 없겠지만 2만원 제시 드리고 우리가 목표가 2만 8천원에 잡혀져 있으니 2만 8천원 대비 우리가 얼만큼 잘 사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할인된 가격이면 한 2만 1천원 뭐 이 정도 부분이니까요 2만 1천원 근처에 왔을 때는 추가 매수 10% 정도는 더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8천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해결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이죠 2차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는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 얼마나 잘 사냐에 따라서 또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중요한 포인트에서 제가 바구니에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놓치지 않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ECS요 네 매수과 비중은 8,890원에 10%입니다 8,890원에 10%요 네 ECS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어 재택 코로나 때문에요 네 네 뭐 이슈가 될까봐 들어가 봤더만 줄 계속 빠지네요 네 시청자님 죄송한데 비중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10% 10% 네 ECS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도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좀 많이 두각을 받았었죠 그죠 예예 영상화 시스템이라든지 통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두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발 서포트와 함께 갈 수 있는데 이 기술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어떤 메타버스 시장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 근데 매출액이 한 700억 정도가 나오는 회사고요 이번에도 규모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영업이익은 한 40억 매출액 700억에 40억 정도 나오는 회사 이게 기본 노직이거든요 현재 시총이 820억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높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터너라운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찾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갈 준비한 종목이네요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이대주주인데 스틱인베스트먼트도 굉장히 큰 투자사입니다 그 회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안전성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200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좀 보수적으로 잡아주면은 한 950억 정도 잡을 것 같습니다 95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 하면 980억 정도 되거든요 20%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러면 딱 선생님 평균 단가세요 조금 안타까운 게 평균 단가에서 한 번 또다시 매몰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9000원 시청자님 평균 단가인 89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물량 정리 이거는 저는 드릴 것 같아요 나중에는 차라리 이때 매도하시고 내가 8900원에서 9000원까지 가는 종목이구나 내가 얼만큼 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7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한 번 더 우리가 복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익을 보는 로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8900원에서 9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의미 없겠지만 그래도 600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소되셨나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언제든지 수금만 붙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좀 더 보셔도 한 20거래라는 한 번 정도 로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그 슈퍼사이클 안에 메타머스 관련된 종목으로 ECS는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확장할 수 있는 빵 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제가 한계치를 좀 말씀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분류와 선택과 집중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연락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모형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영화테크요 영화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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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배터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 충전 기술이 있고 그 30%는 항상 여력을 둡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두 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SS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폐배터리를 다시 한번 배터리로 활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아마 올해는 크진 않지만 이제 내년도 후년도 가게 되면 이제 배터리가 지금 수명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 5년에서 7년 있다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배터리를 만들면서도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불량품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엄청난 매출이 터지고요 내년부터는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선반영되는 관점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 관련된 섹터는 내년이 더 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회사 자체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전자 부품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라운드 할 수 있고 매출액이 근데 좀 크지 않은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193억, 200억이면 올해 이제 한 4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시총이 2천억입니다 자 2천억이면 항상 고민합니다 주식은 2천억의 고민, 작은 종목 2천억이 됐을 때 한번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길게 보면 한 3천억까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3천억이라면 약 3만원 정도 그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한 2만 4, 5천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자리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2만 4천원, 손절가 1만 7천원 제시드리는데 이 종목은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폐배터리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들이 많지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이제 또 관련된 AS와 관련된 종목 지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S 종목 두 개 좀 빠르게 보게 되면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들이었었죠 코퍼스 코리아 잘 갔잖아요 코퍼스 코리아는 컨텐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컨텐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었고 강력한 장성 보였다 그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얘기했죠 상하 프론테크는 이게 세 가지가 엮였었어요 2차전지, 수소차, 그 다음에 주사기 주사기 관련된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갔습니다 신고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갖고 오는 거는 메타버스랑 2차전지 쪽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시장에서 핫한데 애플과 협력적인 지속적인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쪽이 잘 되다 보니까 애플이랑 LG랑 워낙 친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 쪽 품질 우수상 4중력 수상을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영업이기 한 1조 돌파일 것 같습니다 예상치로는 내년도에 애플과의 어떠한 아이폰의 실적이 꺾여 들어가면 LG 이노텍도 무너질 거라 보는데 아이폰이 꺾인다는 건 예측이고요 아직 나온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광학 솔루션 쪽에서는 다양한 곳에 활용이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20만 8천 원 목표가는 30만 원 손재가 18만 5천 원 이렇게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LG 그룹주들이 덜 갔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관련된 테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 LS도 사실은 범 LG가죠 제가 지금 삼성가 쪽은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삼성가 쪽 더 갈 거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LG가 쪽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LS 쪽에 이제 LS 닉고동 제련이라고 있어요, 자회사 그러니까 결국은 광산 관련해서 넘버 원이 LS 닉고동 제련이고 투가 고려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LS 닉고동 제련 금속광물 관련된 종목이 올해 이제 LS가 지주사인데 자회사가 LS 닉고동 제련이 있는 거고요 그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넘어갈 것 같고 시가총액 2천억 저평가입니다 2조 원 4천억인데 2조 원이면 오잖아요, 그렇죠? 해적 케이블 시장 성장할 것 같으면서 LS 전선 쪽에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6만 5천 원 더 넘어갔네요, 지금 목표가 8만 원 성장가 5만 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종목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또 매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고 하단 보시게 되면 또 제가 오픈 채팅방송 QR코드와 문자샵 37을 통해서 함께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또 무료방송 안내하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한 종목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 잡습니까? 그리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정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지금은 기법보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열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코로나는 예상 못한 거였잖아요, 사실은 코로나는 예상 못한 사건에 대해서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개인들이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나 지금은 준비된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2차전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MK전자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모학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장 빠진다고 못 보신 분들 많죠 왜?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있으니까 초보자분들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스페셜리스트들은 맞출 수 있는 영역입니다 코로나는요, 제가 볼 때는 운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력을 넓히기 위한 공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수급투자법 3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수급투자법은 여러분들 좀 참고 자, 월봉수급투자법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모 수급 종목을 여러분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주식수 이상에 발생하는 종목 중에 우리가 월봉에서 7개월에서만 봐도 돼요 7개월, 왜 7개월이에요? 5와 10의 중간 예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때는 5개월 선 따라갔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폭이 크다 보니까 7개월 선 추세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자리를 이용할 수 있고요 지속적인 모멘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슈퍼사이클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프러스 제조업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메타버스 7개월 선을 중심으로 지지와 저항을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웨이퍼 공정은 좀 배우시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착 공정 나왔잖아요 원익QS에서 증착 공정의 성향 공정이라고 했잖아요 내 관련된 종목이 8대 공정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학습을 하시자고요 제가 지금 말이 어려운데 빨리빨리 그냥 말씀드릴게요 웨이퍼는요 모래로 만들어요 웨이퍼, 모래를 통해서 실리콘 인곳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만드는 재료가 모래의 규소입니다 그래서 그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 관련된 종목은 뭐예요? 외화 쓰기 생각하면 되죠? 이 틀을 만드는 관련된 종목들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웨이퍼 관련된 종목 봐야 되겠죠? 관련된 종목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 웨이퍼를 만들고 나면 이 웨이퍼에다가 먼지가 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씌워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뭐예요? 산화막을 씌웁니다 산화막 관련 줄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다 지금 소모성 제품의 이슈예요 관련된 거니까 산화막을 딱 씌우고 나면 이 산화막에다 뭐여야 돼요?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마스크, 덮는 걸 씌우고 나서 노광합니다 빛에다가 딱 그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면 그 빛이 내려오면서 내가 딱 틀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감광액을 발라놓고 거기 빗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 그려지는 게 보통 정의예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광 공정에서 들어가는 감광액 관련된 종목을 또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그 그림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그림이 없는 공간 그 산화물을 쌓아 놓는 공간을 자르면 돼요 자르는 기계가 뭐예요? 식각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조립 공정의 식각기계들에 관련돼서 근데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소모성 제품보다는 어쨌든 간 이 식각 공정에 쓰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건식과 습식에 대해서 구분해야 되고 차라리에 건식이 뛰어납니다 그럼 건식 관련된 종목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아까 전에 나왔던 원익큐엔스 있었잖아요 종목이 딱딱딱 나오죠 여기서 여덟 개 딱 구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을 보는 것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것 결국은 돈을 버는 것 다 기준은 뭡니까?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놓고 그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 비교를 했을 때 덜 간 종목을 찾는 게 결국은 주식에서는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자, 지금 박막공정과 증착, 이온주입인데 결국은 이제는 정기가 통하려면 이온을 넣어야죠 양이온에서 음이온을 주가가 넘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박막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박막 관련된 종목도 봐야겠죠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리 관련된 종목도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면 배선 깔아주는 겁니다 금속 배선을 깔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소켓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소켓에 관련된 종목들 보시라고 했었죠 뭐 DI라든지 테스트 공정적인 종목 중에 그 다음에 뭐 수성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외부 환경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정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웨이퍼 관련된 웨이퍼는 계속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기본이잖아요 한미반도체 어떻게 됐으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어디를 이탈 안 해요 7개월서를 이탈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쫓아가야 됩니까? 노 그 다음부터 눌림자리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클이 변하면 그 사이클에 관련된 종목을 확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웨이퍼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슈와 실리콘에 관련된 이슈와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아까 전에 봤을 때 산화공정에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아 이건 좀 느리구나 왜? 다른 것들은 7개월서는 이탈 안 했는데 이건 7개월서는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봐야 돼요? 2평에 이탈하면 지지와 저항을 보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에서 지지대가 어디 있냐 만원과 만에천원대 있네 그럼 이건 12,000원 때 우리 눌림자리에서 공략하는 거예요 추세 이탈시는 바로 손절하더라도 언제 공략한다? 지지와 공략해서 공략한다 산화공정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ENF티콘이 포토공정이잖아요 강강에 빨라가지고 찍는 공정 자 이거는 딱 가격 나오잖아요 자 추세 이탈했네요 아 그럼 지금 사야겠네요 아니죠 지지와 저항 때 사는 거라고요 내용이 맞고 펀더멘탈이 맞으면 지지와 저항에서 볼 때 2만 5천원에서 3만 1천원 사이의 지지와 저항 2만 5천원 너무 잘 보이잖아 이 종목은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2만 5천원 자리에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 저는 항상 과거만 얘기하지 않죠 미래에 대한 패턴까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솔브레인 최근에 같이 시크 공정 관련주예요 자르는 공정 관련주라고요 습직, 건식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브레인 자기가 추세 이탈했습니다 어디에 기다리고 있어요? 24만 원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고 싶어서 참는 거죠 물론 솔브레인은 더 굉장히 좋은 어떤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회사가 좋아도 추세가 꺾이면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익 매물에 대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진테크, 박막 공정이죠 박막 공정은 뭐라고 했어요? 증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쌓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여기 보시기 때문에 쫙 휴새 따라오다가 최근에 무너졌죠 무너지고 나서 보는 거는 3만 5천원 부근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네페스, 금속 배상 공정 관련주 지금 3만 원 언저래서 매수 포지션 이제 보이시나요? 내가 8개를 분류하고 그 분류한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공부 안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공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내가 8대 공정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자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또 제가 오늘 아쉬우실 것 같아서 자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샵 377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마련해 놨습니다 오픈 채팅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그 성공 투자는 공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